뭐해? 뭐해? 쓰레기 버려야 되니까 말라가지고 왁스 엄청났어? 응 양이 엄청난데?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까 포도 말라가지고 너무 추워 아까 포도 말라가지고 어 야 둘리 쓰레기 좋아하네 야 너 녹음 어떻게 해? 잘 쳐 보이네 무청 아가씨인데? 무청 아가씨 야 아예 그냥 바짝 말랐네? 응 완전 바짝 말랐어 아휴 왜 왔어? 무아나 계속 몰카하고 있어 뒤에서 아휴 절 가 뒤에 계속 무아나 뒤에서 몰카하고 있었어 아휴 아씨 하핰핰잠 いやいや 오줌을 여기다 싸면 어떻게 해 썼어? 아니야 아니야 썼지 아니 찌익찌익 우유 오줌쌌는 것 같겠네 야 이 새끼야 어디봐서 이게 오줌 쌓는데 이게 미치있는 소리야 야야 그거 오줌 닦은거야 이새끼야 야 야야 이게 별로 없는거 같은데 엄청 많더라구요 그니까 이게 얼마 없을 때는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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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! 무청! 무청서리 해 무청서리 무청서리 하자 들리! 들리 무청서리 하자 들리 무청서리 해 이쪽 게 진짜 맛있을 거야 한 번 삶은 거라고 이렇게 일어났네 빨리! 나 왜 이렇게 일어났네? 다 얼른!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 새끼야! 다 먹으려고 해야지 이거 조그만거 조그만거 아 안돼 이거 조그만거 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딴 데 안 먹으면 여긴 어딨어? 아, 좋네 시기성에 잔뜩 먹어서 똥 잘 싸겠네 안 그래 지금 똥도 많이 싸는데 적당히 좀 그래야지 똥 치는데 힘들어 죽겠네 그래 다이어트 해야 된다 돌리면 다이어트 좀 필요해 그래 우리를 좀 해야겠다 난리받은 거 아주 통통해져 아주 엉덩이만 하고 있는지 안 좋겠다 엉덩이가 푸슐푸슐해져 어이씨 다이어트 이런 것도 안 나아 이거는 꼭 돌리도 먹으면 먹더라 혼자 있으면 잘 안 먹는데 돌리가 먹어야지 같이 먹더라고 쉬어야지 뺏기기 힘든 시간에 먹어 밥도 지가 원래 안 먹는데 돌리가 먹으면 그때 지도 먹어 놀고 싶어 놀고 싶어 안 뺏기려고 아 끝단먹는데 끝단먹는데 끝단먹네 끝단먹네 이게 맛있나 보네 끝단이 씹는 맛이 있나 끝단먹네 아우 양이 왜 편나 아우 들리오는 포식하네 포식해 야 이거 밟지마 지금 밟으면 안돼 먹는 거 왜 밟으고 그래 가위드였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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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 찍네 이 새끼들 이거 산책 날까가 산책 날까가 산책 날까가 먹방 찍어 아우 손실이야 아우 손실이야 아우 손실이야 아우 손실이야 배 찰나는거 아니야 진짜 안좋아 적당히 먹으라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아우 손실이지 controlli 아! 아 저거 봐! 아 저거! 아 저거 봐, 저거 봐! 다이어트 조금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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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먹어ольно 도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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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가자 constructing 인걸력있는 수술 집에 가자 흘리